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주택관리사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라이브 Q&A를 함께할 해커스 민법 저는 민희열이고요. 해계원리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합격생 김태현입니다. 네, 잘생긴 김태현 합격생님과 함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주택관리사에 대해 궁금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명회 사전 신청 당시 저희가 주택관리사 설명회에서 궁금한 점을 미리 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만을 모아 베스트 질문으로 선별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실시간 채팅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관리사 1차 준비를 시작한다면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업시간만 잘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추천하는 공부법, 효율적인 공부법, 단기 합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수님들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해커스와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오시라 이런 얘기군요. 네, 맞고요. 앞에 뭐가 날라다녀서. 유책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1차부터 합격을 해야 2차 과목을 치를 수 있어 1차 과목에 올인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교수님, 어떤가요? 지금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닐까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우리 2차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1차 과목은 정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은 아닙니다. 2차 과목은 1차보다 훨씬 가벼워요. 훨씬. 그래서 1차에 올인하고 2차를 포기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고요. 단지 시간 안비는 당연히 1차에다가 많이 안비하셔야죠. 그래서 둘 다 같이 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간 쪽으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1, 2차 같이 하기는 너무너무 충분한 시간이고요. 아직 지금 11월에 2차를 포기하고 1차를 집중해야 될까? 이런 판단을 내신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강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따라오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나마 1차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2차 과목들도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듣다 보시면 나중에 또 1차 끝나고 나서 2차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인강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이제는 너무 올드한 질문 아닌가요? 요즘 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데? 네, 그렇죠. 한 말씀해 주시죠. 합격생의, 그러니까 실제 주택관리사 합격생의 95%가 인강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더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강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매주 강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 업데이트 되는 강의들을 잘 따라오시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걸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 우리 합격생부터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네. 저도 해커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두 인강으로 합격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인강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가 학원생, 인강생 구분 없이 똑같이 케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증거가 있네요. 증거가. 합격하신 증거가. 그 강의들을 또 우리 교수님 강의랑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동차 합격이 목표인 직장인입니다.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데, 직장인을 위한 학습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학습 커리큘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뭘까? 꼭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냥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시는 것. 월요일날 민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민법을 학습하시고, 화요일날 회계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계학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일정에 맞추어서 일단 한 번 원사이클을 진행하시고 나시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도달하시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커리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 일하시면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셨느냐, 또 이게 또 문제일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시간 같은 걸 좀 이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의 민법을 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의 시설 개론을 또 귀로 들으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절대 귀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를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셔서 꼭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까지 다 이용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묻는다, 이런 질문이네요. 그 정도로 학습했다면 정말, 정말... 스마트한 학생입니다. 진정한 수험생인데. 스마트한 학생. 그래서 중개사도, 또 주택관리사도 그냥 단번에 다 합격을 하셨죠. 자, 호두파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합격생분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신 교재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저는 해커스 기본서로 제일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요. 사실 너무 많은 자료를 보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자료는 점점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히 공부하시고, 또 수업에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쭉 잘 따라오시면 된다. 자, 또 실시간 질문 이런 거 올라와 있네요. 호두파이님께서 합격생분 자투리 시간에 강의를 들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영상 안 보고 소리만 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따로 동영상도 보셨나요? 네. 실시간 질문. 당연히 영상 강의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퇴근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하기 힘드니까 수업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저는 주말에는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집중해서 1.5배속으로 영상 강의를 같이 수강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어쨌거나 도서관에서 우리 강 교수님, 또 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붙는다. 교수님, 50대, 60대도 합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 초창기 때는 3, 40대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10회대를 넘어가면서 50대, 60대분들이 우리 합격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다시 40대들이, 또는 30대들이 그 비율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도 50, 60대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이것이 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생 중에는 70대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70대도 있으신데, 50, 60대가 그 말씀하시면 70대 분들이 섭섭해하시죠? 네.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2025년 시험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다 맞을 필요 없다. 교수님들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봐봤더니, 와, 나 공부해가지고 완전 고득점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득점 할 필요 없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고득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굳기만 한다. 그거만 딱 목표 설정하고 하시면, 예를 들면 몇 개 제껴도, 민법에서도 몇 개 제껴도, 회계 물리에서도 몇 개 제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여러분이 수석하신다고 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두 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멋진 게 어떤 거냐면, 딱 60점.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호두파이님께서 이거 설명을 안 들으셨나 본데, 몇 점 받아야 합격인지 궁금합니다. 합격생 분님 말씀해 주시죠. 네. 1차는 절대평가로 평균 60점이면 합격하고요. 바락이 없어야 되죠. 네. 물론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을 받으셔야 되고, 2차는 상대평가라서 보통 1년에 한 1,600명 정도를,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1,600명 정도를 합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특이하게 평균 점수가 조금 많이 높았던 해였고, 작년이 한 70점, 평균 7점 정도 나오셨던 분들이 합격을 했고, 그 전까지는 한 60점, 60점대를 맞으셨던 분들이 여태까지는 쭉 합격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석할 필요 없고, 다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택관리서 공부할 때 이론과 문제풀이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할까요? 참, 말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이론을 모르면 문제풀이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별로는 개념 정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어떤 게 중요합니까? 둘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과 문제는 함께 학습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하면서 또 이론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 2차 동시에 준비할 때 효율적인 학습 시간 배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어떻게 배분하셨다고요? 사실 지금 11월에서는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그날 올라오는 해커스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에 따라오시고요. 1차와 2차의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해서 공부를 할지는, 내년 2월 이후에 해커스 실전모의고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모의고사를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나오는 성적을 보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1차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커스 커리큘럼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해커스 커리큘럼이 정답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과 함께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시험 과목이 어느 정도로 겹치나요? 같이 공부해보셨으니까 도전하시겠네요? 네, 저는 두 과목을 한 해에 같이 공부한 게 아니라 먼저 중개사를 합격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관리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과목으로 보면 민법이 겹치고요. 그리고 주택법하고 건축법 정도가 2차 과목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제 고정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여기는 주택관리사를 먼저 따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사를 먼저 따시고 나면 나중에 공인중개사 민법은 좀 내용을 더 축소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축소할 게 없고 또 거기서는 또 공인중개사에 맞게 이렇게 또 따라가시면 되죠. 네, 지나가고 교수님, 입문서가 중요할까요? 입문서 지금 시기예요. 네. 입문서가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에 하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문서라고 하는 것은 입문서를 보는 그 시기, 그 시기에는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입문서를 보는 시기가 지나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기본이론 단계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문 단계는 신경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따라오시면서 사실은 이제 입문을 들어야 기본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입문 강의를 듣고 기본강의를 들어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어서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꼭 입문강의를 들어야만 이 기본강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본강의 들으시면서 세워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리큘럼은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합니다. 혹시 체문하실 게 있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실시간 질문 이게 들어왔네요. 50대 후반입니다. 공부에 손을 놓은 지 한참 되었는데 직장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적은 시간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격생 분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셨을까요? 우리 합격생 분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 잠시간을 좀 이용했고요.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좀 이제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도서관에서 한 8시간, 10시간 그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고시 공부 그 기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전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이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강의도 해보고 합격생 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클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클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류들을 겪었던 것들을 다 속아내고 최적화시킨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해커스 따라오시면 된다 이 말인 거죠. 60점 받으면 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은 전체 100%에서 60%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60점 받으면 되는 거죠. 백약은 전체 100%에서 50%만 보면 됩니다. 조금 더 하면 40%만 보면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40%에서 60%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예원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회사를 다녀야 돼. 그렇다면 시간이 좀 적은 상태에서 한다면 백예원리 전체 범위에서 40%만 반복 반복을 하면 60점은 받아낸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합격생분 해커스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해커스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해커스에는 어떻게 이런 분들만 모아놨을까 싶은 정말 돗자리를 까셔야 되는 어벤져스급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 나는 나를 못 믿겠으니 교수님들을 믿고 가자 라고 시작했고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또 그러면 원래 또 해커스를 처음에 접하시게 된 건 영어 공부 때문에 접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영어 공부 때문에 접하셨다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면서 해커스가 정답이구나 이걸 아셨군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해커스에 단기 합격생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요? 특별히 그게 뭘까요? 강양구가 강의를 해서 그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계원리 전 범위의 40%만 하더라도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40% 내용에 보다 더 집중해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40%를 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합격 점수를 깔고 시작하니까 단기간에 합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걸 알고 찾아오는 수험생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합격생님처럼. 자 호두파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회계원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오나요? 계산 문제를 공략해서 점수를 얻어야 할까요? 교수님?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30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론 문제가 10문제겠죠. 이론이 쉬울까요? 계산이 쉬울까요? 계산이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합격자분은 어느 게 쉬웠습니다. 저 사실 처음에는 계산 문제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론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의 배움이 많아진 단계에서 접근을 해보니 계산 문제가 훨씬 쉬웠습니다. 맞습니다. 계산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론이 쉬운 게 아니라 계산이 쉬울까요? 이 계산 문제를 이론으로 출제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계산을 모르면 이론의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이론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중심이 되고 계산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이론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 문제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략해야 되고. 공략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학생들이 공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강양구 교수님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주 그걸 잘 공략해 주시죠. 공략하게끔 해 주시죠. 그래서 회계 원리도 어쨌거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분석해 주신 것들을 잘해 주시면 공부를 잘해 주시면 절대 점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유책임님께서 민법은 판례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판례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어디에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해커스 교재 다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판례, 이런 법조문 이런 것들은 다 해커스 기본서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 말씀하고 해커스 교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민혈이 책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판례를 책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따로 찾아보시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찾아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공부용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잘 보자 조금 더 심하게 말할 때 그거나 좀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차 합격 기원님께서 이런 질문해 주셨네요. 일개 강의당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8월에 입문 1월이 시작된 거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입문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교수님 아까 또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합격에 가장 적합한 강의가 언제 강의죠? 여러분 1차 시험이 25년도에는 6월달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6월달에 1차 시험을 본다면 언제 강의가 가장 합격에 적합한 강의일까요? 6월달. 그 다음에는 5월달, 4월달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지나간 것에 급급할 필요는 없죠. 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해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입문 강의 보시고 기본 강의 보시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해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기본 강의부터 보시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입문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28일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이 나왔나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직 공식 일정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보통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7월 초였는데 올해 24년도에는 6월 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25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네. 6월 말, 7월 초쯤에 그 일정이 나올 겁니다. 자, 또 질문 하나 볼까요? 1차에 계산기 반입되나요? 네. 계산기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항용 계산기도 가능합니다. 단, 공항용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세팅해서 원래대로 일단 깡통 계산기로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유채김님께서는 커피 먹으면서 해커스와 함께 열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레모네이드님께서 합격생분 시험장 꿀팁 알려주세요. 이런 꿀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험장 꿀팁을 벌써 얘기하기는 조금 많이 이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해커스 모의고사, 실점 모의고사에 매번 참가하셔서 현장 감각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실 때는 꼭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가시라는 걸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차학격 기원님께서 지금 시작하는데 동기부여가 더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빅마르코님께서 1차에 올인을 하고 시험 후 2차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1년을 더 해야 하는지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끝나고 2차까지 시간이 두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두 달 동안 2차 감옥에 정말 올인한다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차를 같이 병행하시다가 1차 시험이 임박하면 1차 중심으로 했다가 1차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단 1차 시험 전에 분명히 1, 2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2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정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 2차 강의를 같이 들어라. 들으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1, 2차 강의를 같이 듣다가 나중에 1차 집중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2차 집중해서 하시면 동차 합격이 가능하시다. 네. 그렇지 않고 1차만 하시고 나중에 2차를 공부하시려면 약간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다. 그때는 또 따로 2차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호두파이님께서 실전 준비는 어떤 걸로 하셨나요? 합격생 분 모의고사로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실전 준비는 사실 따로 한 게 없이 해커스 커리큘럼에 맞춰서 동영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 세 가지만 하셔도 사실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 해커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가면 다 있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커리큘럼들이 쭉 가시면 실전 준비까지 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해커스 커리큘럼대로 가자. 네. 이 말씀입니다. 자, 유채김님께서 강의 수강할 때 강의를 듣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의 멈추더라도 필기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무조건 전자입니다. 강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를 멈추고 나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멈춰서 그걸 한 번에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민법을 예로 들면 사실 어느 한 파트를 강의를 할 때 사실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 수업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민법 총칙을 알아야 물권 채권도 알고 또 물권 채권을 알아야 민법 총칙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을 때 다 알 수 없는 건데 그것들을 처음에 수업할 때는 교수님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다 알지는 못해도 쭉 지나가고 한 번 더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쭉 들으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죠, 공부를?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질문이 아니고 말씀인데요.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을 볼까 말까인가요? 볼까 말까를 지금 의사결정해야 된다면 하시죠. 그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 느낌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부족하다는 느낌보다. 그래서 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 주관사님께서 교재를 비교해보니 해커스 교재가 비교 위에 있는 것 같네요. 100의 원리 강의는 강양구 선생님께서 차분히 반복해 주셔서 두려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100의 원리 기본서만 파고들어도 60점 가능할까요? 기본서만 파고들어도? 아니요. 기본서 파고들면 안 됩니다. 기본서 파고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강의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파고들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중간에 멈춤하게 됩니다. 합격생분 한 말씀해 주시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매년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5년 또 이후에 26년, 27년은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올해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그 뒤보다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셔서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시험 막판에 가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게 정리가 다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데 그 하루하루가 지금 바로 결정되거든요. 며칠 늦게 결정하면 그 하루가 몇 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결정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또 내년에 하지 내년에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젊었을 때 공부하자. 그 말씀드리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여기까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렸는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커스 주택받지사 상담진 분들이 질문 주신 모든 내용을 1대1로 답변 주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증관장 활기력, 투썸플레이스 커피 쿠폰, 신세계 상품권 등의 경품 추첨 결과는 당첨자에게만 개별 안내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커스 주택받지사 라이브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